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이분이 크게 다치신 건가 싶어서 창문 쪽으로 갔는데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. 30은 물려야 된다.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어이가 없었죠. 차를 돌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앞차가 이제 반대편 차량을 만나면서 정지를 한 거죠. 아 잘 모르겠어요. 아주 벙커 구진을 하셔야 해요. 안 보셨어요. 뭐지?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되잖아요. 주차장에서 그런 거니까 처벌도 안 될 거고 많이 씁쓸하네요. 아침에 경비 아저씨께서 철판이 휘었다고 말씀하시길래 사고 나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뭔가가 꽂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철판인가? 이게 왜 있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퍼 쪽에 번호판을 꽂아 놓고 갔더라고요. 아 이 차가 범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. 번호판 없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했죠. 다른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차 번호판 찾아가라고 얘기했어요. 그분도 이제 황당했겠죠 많이. 아 죄송하다고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집에 가는 길이다 보니까 박았는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거기 딱 박으면서 반박아 깨진 거예요. 깨지면서 이 번호판하고 카바가 걸린 거야. 그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후진한 것 같아요. 후진해 버리니까 번호판하고 이 카바만 그것만 붙어있고 타는 안 왔는데 차가 들어온 것 같은데? 주차장은 차를 대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그렇게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를 그냥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권리만 너무 주장하는 모습은 문화시민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먼저 좀 문화시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적으로 차보다는 보행자가 어떤 상황이든 우선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주차자리를 맡았다 하더라도 우선권은 주차하려는 차액이 있습니다 또 운전자의 주차 업무도 운전 업무의 일환입니다 업무방해죄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트럭이 멈추지 않고 계속 끼어드는 걸 보고 저는 급정고를 했고 뒤에 보니까 사람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차가 이제 미끄러지는 거를 운전자분이 좀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즉 Karl Hattel 고독 acclaim zym이로우 조 Η 렌티비 없이 대물만 하시면 100% 인정을 하겠다 새 차를 뽑고 1년째 되는 달이었는데 사고도 없고 경면 접촉도 없고 간 것도 없고 했는데 나중에 팔 때가 되면 사고 차라는 이력이 남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. 이거는 아 이 옆에 큰 거 아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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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가게 앞에 있는 차가 터질까봐 다들 좀 걱정을 들을 했었죠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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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아 아 화재가 발생한 1층 식당하고 외부 벽면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고 인적건물의 연소화 빼방직을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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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